조회수 한 6만 봅니다. 6만. 이러면 나 잠을 못 자요. 나 불면증 다시 온다고요. 형도 솔직히 얼굴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엉망진창이야. 아직도 아직도 엉망진창이야. 제가 예전부터 조참모임을 한 번 하자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식당에서 룸 같은 거 빌려가지고 조참모임들 많이 하시던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인원으로 오늘도 또 다섯 분이 오늘 맥모닝입니까? 아 이거 PPL 아니죠? 아직 방송도 안 나갔는데 PPL이 들어올 리가 있네. 그럴 리는 없고. 이야 진짜 이거 오랜만에 먹는다. 어우 빈속에 커피 어우 속을 훑어. 누가 손으로 여기 장갑 끼고 비닐장갑 끼고 목구멍에다 넣어가지고 위를 한 번 위를 한 번 잡아가지고 멱살 잡듯이 어우 야 왜 옷을 맞춰 입고. 아니 또 저희가 따로 뭐 상의를 한 거 아닌데요. 어 이거 원할 것 같아요. 원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콤비이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쪄어요. 어 이거 네이비야? 아 이거 약간 짙은. 짙은 그레이. 일단 have a seat. 아 저는. 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창현씨가 더 앉아. 아니 그럼 내가 앉을게요. 내가 앉을게요. 안경 오는 거 회장님껏 쓸데요. 앉아 앉으로 가고ico. 아니 앉어 앉아. 빨리 와. 빨리 와. 아 최악이다. 아 진짜 최악이야. 아 아 오늘 조참모임 한다고 해서 일단 먹어 먹어. 이게 조참모임이구나. 아니 여기 우리 저기 은진 PD하고 CHYAUN influenced by a guy 근데 너희들 이름은 없더라고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 가 창현, 가 먼저 가 나 조금만 있다가 근데 메이크업 왜 하고 왔어? 얘도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할 것 같아서 하는거야 아니 근데 나 메이크업을 왜 했어 아니요 그래도 깜짝이야 왜 스웨덴 할머니가 왜 나오는거야 갑자기 말을 심하게 하네 말을 심하게 사실 이건 창현씨랑 예전에 같이 살 때 우리 새벽에 많이 사 먹었잖아 나도 이거 많이 먹었지 젊은 시절에 많이 먹었잖아 지금은 젊지 않다는 얘기야? 우리 얼굴을 봐라 지금은 사실 44살이죠? 아 제가 4호선 1번 출구입니다 아 여기도 4호선 1번 출구 예 4호선 1번 출구 저도 5호선 1번 출구 야 우리가 딱 10년 차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 우리 진짜 이 거친 진짜 바닥에서 아 그래도 뭐 우리 진짜 다들 힘겹게 멋졌어요 여기저기 뭐 으쌰으쌰하면서 뭐 남채기씨는 뭐 쾌진의 충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그거 내가 봤잖아 쾌진의 충청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형님 형은 다 보신다니까 그 뭐지 랩하는거 그 뭐지 랩하는거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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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좋아하시잖아 치킨 좋아하시잖아 야야야 니가 먹을거면 니가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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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먹을거 아니 형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걸 형님 니가 먹을거면 니가 먹어 잘라서 줄볼까 음 네 맛있나요 무슨 맛인지 알겠다 맛있다 야 나름대로 또 오늘 또 형이 재석이 형이 예전부터 조참모임만 하잖아 아 한번 하자고 사실 저희가 좀 아침형 인간이 됐잖아요 진짜 아침형 인간이 됐잖아요 아 참도 아침에 일어나나? 저는 아침 완전 아침 왜 이렇게 일어나? 저는 일곱시쯤 야 저도 일곱시쯤 일어나요 저희는 알람없이 일어나요 이제 그 정도까지 딱 됐어요 자고 있다가도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이 먹으면 원래 그렇게 일어나 네 사옷은 일곱시쯤 형이 우리보다 한시간동안 일찍 일어나시잖아 요즘에는 번지스로 들어가더라고요 5-1번지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들 나이들 그렇게 갑자기 그 시간 5분 전에 깨구려 왜 그러지? 아 모르겠어요 저요? 저는 1시쯤? 야 그러면 많이 못 자는데? 네 저는 6시간 자였다 더 이상 못 자요 창현 씨는 조금 자고 낮에 한 20분 정도 낮잠을 잖는 스타일이에요 아 아기처럼 나는 낮잠을 안 자잖아 형 안 잠으세요? 네 그러면 형 안 잠으세요? 잠을 사실 진짜 아침 아침 8시 10분에 토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잠으세요 뭐야? 이게 형이랑 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좀 말을 존대 반존대 사실은 앉아요 주무세요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뜩이나 좋은 컨디션에도 토크가 안되는데 아침 8시 10분에 토크는 쉽지 않죠 너는 친구 그렇게 비난을 하니? 비난을 하네 말은 또 그렇게 비난을 해요 나도 나도 사실 준비된 게 있어 아 뭐 있어 됐어 그럼 먼저 해 그럼 먼저 해 그럼 먼저 해 먼저 시작 시작 비난이야 알겠는데 이걸 왜 이렇게 툭툭 쳐 야 야 야 야 야 야 그렇게 살아가고 요거 조회수 한 6만 봅니다 6만 이게 뭐예요? 정확히 뭐예요? 아 그걸 얘기 안 했구나 저희는 어디 콘텐츠인지도 몰라요 거기에 우리 이제 다섯 분이 우리 이제 안패로 왔잖아요 이제 창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또 하나를 고정적으로는 아닌데 저도 이렇게 뭔가 하는 거죠 아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 그래서 형 지난밤에 석진이 형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공원에서 여기 앞에 공원에서 아직까지 이게 릴리즈가 안 됐죠? 안 됐죠 안 됐죠 1회가 아 그럼 신경 써야겠네요 그래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래도 형이 또 불러주시는데 아니 근데 얘기했잖아 이거 한 5만 본다고 아 5만이면 돼요? 아 5만이면 돼요? 저희 뮤직비디오가 3만 남았더라고요 와 진짜 많이 나왔네 3만 저도 놀랐습니다 조남지대의 신곡이 웬만하면 뮤직비디오는 10만 넘거든요 야 뮤직비디오는 10만 넘거든요 야 뮤직비디오는 10만 넘는데? 아니 실화야? 예 그전 날 친구라 불러 뮤직비디오가 와 진짜야 6개월 전 3만 3천회네 형님 사실은 6만도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형님 아 근데 우리는 조회수에 너무 저기 아치지마 우린 그런 거에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천천히 해나가는 과정이네 맞아요 그걸 자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망가기 때문에 천천히 뭘 도망가? 뭔가 시청자의 마음을 잡으려고 잡으려고 시청자의 마음을 도망가 아 그리고 저기 먹기 싫은 먹지 말지 두 입 먹다가 내려놓고 아니 먹을 거예요 하루 종일 먹을 겁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 8시 10분에 먹히니 소화가 쉽지가 않아요 이 시간에 뭐야 이 시간에 먼저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음악부터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뮤비 같은 거 보면서 아 진짜로? 진짜로 저는 무조건 음악을 틀어요 왜? 요즘에는 이제 뉴딘스 파이포이로 이제 시작을 해요 아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르세라핌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이브 노래까지 듣고 결국 마지막에 걸그룹 노래만 왜 이렇게 들어? 네? 왜 걸그룹 노래만 들어?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게 잘못이십니까 내 표정이 지금 약간 좀 싸늘했죠? 갑자기 기분이 화가 안 좋아졌어 아니 나도 좋아하는데 왜 보이그룹도 입장이 좀 그렇지 제 입장은 아니잖아요 보이그룹의 입장은 이런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좀 준비를 합니다 뭐요? 계란 쪽으로 가요 창희는 좀 해먹더라고요 아 예 해먹어요 해먹어요 그럼 오늘 같은 날은 무슨 일이에요? 오늘 같았으면 아마 뭐 계란으로 좀 이렇게 수란을 만들어 먹던지 어 진짜? 네 저 수란을 만들어내야 만들어내야 아니 저 카메라에 있는 거짓말은 거 아니에요 진짜 수란을 만들어내야 놀라운 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창희한테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창희의 삶에 대해서 모르다보니까 그렇지 창희가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해요 저희 트릭스타 보면 그런 음식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같이 살 때 이 친구가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해줬고 실제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몇 번 봤죠? 아 그런 걸 얘기해 일곱 번인가 봤는데 이제 아쉽게도 떨어져서 아니 그거를 뭐 뭐하러 얘기해 아니 조리사 자격증을 붙어봐야 얘기해 저도 몰랐어요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창희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 나 아침에 네가 걸그룹 노래로 시작하고 아침에 수란을 네가 직접 만들어 먹는지 몰랐어 진짜 깜짝 놀랐네 제 아침 루틴이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그랬지만 아직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 수란 먹고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얘기해요 솔직히 아니 누워있거나 골프 치거나 보통 그러는데 주말에 골프 설정은 안 가요 왜냐면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둘이 이래도 주말에 맨날 골프 치고 골프 치면 치지 예 가끔씩 치기도 저희가 사실 형 죄송한데 뭐 이레베도는 좀 솔직히 그래요? 그 단어가 좀 기분 나빠서 약간 형님 편집해줘요 이레베도 아니 편집을 해줘요 저도 두 친구에 대해 하지 않았네 아니 그거는 형이 봤을 때는 미안해요 그럴 수 있겠네 이레베도가 좀 그럴 수 있겠네 이레베도 이레베도가 좀 그럴 수 있겠네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형님 이 친구들이 주말에 골프도 치부합니다 라는 거를 이레베도 말고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이레베도 말고는 나 굉장히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생각해낸 단어인데 네 보통 이런 거 간단하게 꼬레 뭐 이런 얘기를 좀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 보통은 보통은 그렇게 공격한다고 근데 나는 꼬레가 생각은 했지만 살짝 꼬레를 누르고 이레베도라는 걸 저 깊숙이 써 저 깊숙이 내가 끊어냈다고 아이디 없어요? 아 그러네 그 단어 이 안에 있는 창고에서 끊어내기 힘들었어 아니면 이런 것도 있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보시는 분들한테 던지는 거야 아침 얘기 다 정리됐으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창희가 보통 뭐 행사 있으면 행사가고 그렇죠 뭐 결혼식 네 맞아요 결혼식 결혼식 그 페이 받고 가죠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 이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것도 그것도 우리 계객민들 사이에서는 또 수입원 중에 하나기 때문에 맞아요 모르는 그 분들이지만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정의 소정의 정으로 창희씨한테 제가 문자를 창희야 뭐 포항 결혼식이 있다는데 혹시 너 갈래? 포항은 좀 멀다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전달할게 이분들 몇 개야? 아니 아니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몇 개라고 비추는 거지만 이거는 각자의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사실은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갔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기 새우가 요즘에 또 세우도 폴받고 가요 가더라고요 제 옆에서 전화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형 예 형 아 예 형 아 예 예 결혼식 갑니다 예 아 아 어디요 포항이요 아 예 형 그러면은 주세요 저희는 혹시 회의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끼리는 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정이라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진 않으실까 계속 화면받게 이거 불편하십니까 아 아니 혹시 아니 나 말고 아 혹시 나 나는 괜찮은데 아 미안합니다 36,000회입니다 33,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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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뮤비가 연예인 그 두 분이 이렇게 또 현업에서 지금 화관리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뮤비가 33,000회라는 거 좀 충격적이네 6개월이 지났는데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는 라면 하나 먹어도 33,000은 넘치 네 저희는 그냥 라면 하나 먹어도 조남제대가 그만큼 되게 솔직한 그룹이에요 뭐냐면 그 뒤로는 이제 사실 유동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랑은 좀 다른 게 저는 조금 밖에 나오는 걸 좋아하고 이 친구는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사실 성향상으로는 저랑 좀 좀 창의가 좀 맞죠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 많은 데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나가는 거 좋아해요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조세호 씨는 워낙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거기 가면 좀 약간 힘들어 이제 기가 빨려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낯선 자리 별로 안 좋아요 낯선 자리가 좀 힘들어서 네 좀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조셉이 뭘 하는지 아 저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일구시나 일구시반 정도에 딱 일어나면 일단 저는 한 20분 정도면 멍때리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건 좀 있지 그냥 저는 이제 창문 땅에 열고 이제 환기를 시킵니다 일단은 그러면 약간의 그 아침 바람으로 새우는 항상 환기를 시켜요 아 그리고 미세먼지가 가득해져서 환기를 시켜요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밖이 뿌얀데도 저거 멀리에 롯데타워가 아예 안 보인데도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롯데타워는 원래 안 보여요 날씨가 좋아도 멀어서 그래? 집에 조금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공기청정 제품이 재밌다 공기청정 제품으로 안 돼요 저는 약간 백색소음을 즐깁니다 위잉 이런 걸 즐겨요 일어나서 일단 청소기로 돌려요 왜냐면 혼자 사니까 저도 그 먼지 미는 거 있잖아요 그 부직프로 되어있는 거 맞죠? 그걸로 밀고 맞죠 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늘 토크가 확인을 받아요 불안해가지고 내가 혹시 틀릴까 하여튼 뭐 하고 집 정리를 한번 쓱 합니다 일단은 좀 정신이 좀 아침 청소를 좀 하는구나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커피 좋아하니까 집에 커피 머신 있으니까 커피 내리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항상 이제 휴대폰으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죠 아 좋으세요 각종 커뮤니티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회자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고 체크를 해보죠 해보고 저희가 다니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던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저는 솔직히 약속을 좀 잡죠 그러니까 저녁 약속 점심 약속이 매일 약속 있어요 매일 매일 있어요 매일 있어요 매일 와 진짜 삼백육십을 약속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주말에는 백화점 자고 백화점 아이 예 아 근데 친구야 형님 아 아 백화점 가요 아 백화점 가요 아 ICP 좋아합니다 형님은 아침에 뭐 하세요? 저는 보통 딱 정해져 있어요. 6시 아니면 7시. 일어나시죠? 그 사이에 일어나고요. 일단 뉴스를 좀. 뉴스를 먼저 뜨시는구나. 키죠. 뉴스를 좀 키고 그다음에 신문을. 신문을. 아직도 종이 신문 보세요? 종이 신문 보죠. 종이 신문 봐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두 개를 보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하나밖에 못 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호가 학교 갈 수 가야 되죠. 그러면 제가 깨워요. 이제 아빠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빠의 하루가 시작. 잘 일어나야죠. 아 안 일어나지. 아 알았어 아빠. 그리고 일어난가 보다 하면 자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사투를 한 세 번 정도 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나! 일어나! 지호한테는 약간의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세 번을 했는데도 안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쵸 아빠니까. 지각하면 안 되지. 훈훈을 딱 하시는구나. 늘상 우리 아들 뭐 예를 들면 일어나야지. 어저께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일어나!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돼요. 그럼 지호가 마지못해 일어납니다. 입이 대빨 나와 가지고. 여러분 이제 가서 씻고 뭐 이러면 이제 저도 스케줄이 쓰면 스케줄 나갈 준비를 하고. 아니면 이제 저는 보통 그 시간쯤 밥을 먹죠. 저는 현미밥을 먹어요. 현미밥을 드시는구나. 현미밥을 좀 먹어요. 저도. 현미밥 먹어요? 저도 현미밥 먹었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눈치밥 먹자. 아니 눈치밥. 지금도 얼굴에 많이 예그러져 있어요. 눈치밥. 내가 왜 그러셨는지 알아? 눈주이가 많이 예그러졌어. 아까 막 내 얘기 재미없다고 하시잖아. 현미밥 3매가 없어서. 현미밥 3매가 없어서. 아니 현미밥. 이건 정보요. 이건 정보요. 이건 정보야. 그래서 현미밥에다가. 그래서 현미밥에다가. 왜 얘기를 그렇게 들어요. 아니 뭐. 정보라면서요. 아니 무슨 기업 회장님이야 내가. 정보라고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들어요. 청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에 들어.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아침을 좀 먹죠. 생선 돌려. 요즘 그거 알아요? 비비고. 그렇죠. 고등어. 아 그거 드시는구나. 그 정도로 아침 식사는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슷한 거죠. 이제 뭐 관리 좀. 아 그렇죠. 피부관리를 받으러 가거나. 저는 보통 이제 피부관리를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이제 운동을 가거나. 형 확실한 거 같아. 정말 확실한 거 같아. 형한테 딱 전화드리면 형 모아서 루틴이. 운동하거나. 네 맞아요. 아니면 뭐 머리 좀 다듬으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좀 가거나. 개인적으로 쇼핑을 하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최근에는 가서 좀 쇼핑 좀 했죠. 경은 씨랑 좀 가가지고. 가끔씩 필요한 것들도 사고. 네 좀 필요한 것도 사고. 아니 왜냐면 경은이도 사고. 뭐 나은이도 사고. 지호도 샀는데. 그렇죠 그렇죠. 샘만 사는 건 좀 그렇다. 나도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서 좀 가디건하고. 가디건 좋아하거든요. 가디건 좋아하거든요. 가디건 좀 샀어요. 가디건하고 조금. 거기에 어울리는 바지. 아 사셨구나. 샀어요 샀어요. 그럼 가디건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정보 한번 드시죠. 가디건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여전히 유럽에 있는 가디건백자기라고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 통해서 병사가 피를 흘리니까.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스웨터를 입히려고 했는데. 스웨터를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부상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스웨터를. 가디건백자기의 이름으로 쓰셨던 가디건입니다. 가디건백자기의 이름으로 쓰셨던 가디건입니다. 실제에요 실제. 정보 나갔습니다. 정보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를 뭐하러 하세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네요. 다들 아시는데. 아주 유명하지 않아요. 다 아는 이야기라는 얘긴데. 아시는 분 있었어요?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라는 거를. 그래 그러면은. 집에 한 3시 반, 4시에 들어와요. 그럼 이제 다음날 녹화가 또 있으니까. 보통 그 이후에는 좀 쉬죠. 쉬어요? 너무 재미없게 사는 거 아니에요? 4시에 너무 일찍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맞춰 놓은 나름의 그 이게. 아침 일찍 녹화를 또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제 일상이 맞춰져 있죠. 아 그럼 그걸 못해요. 일찍 주무세요. 나는 지금 잠은 잘 자세요? 10시에 자죠 딱. 열 시에서 열한 시 자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일곱 시간에서 여덟 시간. 아 잘 푹 주무시네. 어저께도 딱. 제가 딱 열 시에 누웠거든요. 한 열 시에 십 분쯤 자가지고 아침 여섯 시에 딱. 이게 건강 아주 아주. 중간에 한 번. 소변보러 갔어요. 그 땐 잠깐 깰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잠을 진짜 못 자거든요. 잠이 잘 안 들어요. 생각이 많아져요. 밤만 되면 그 불을 끄면. 근데 형님은 젊을 때도 안 그랬었어요? 저는 불면증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니까 창희 씨는 옛날에 같이 살 때도. 뭐 한 새벽 네 시쯤에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표정 있는 것들 들어가면 안 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아침에 일곱. 아침 일곱 시 여덟 시. 그니까 차라리 파리 같은 데 가서 사면은. 규칙적인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처럼 봤을 때는. 아이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남의. 아픔 아픔을 그렇게 개그 승화를 시켜가지고. 야 야. 잠시만 어느 쪽이랑 해야 되는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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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치고, 거기서 치고, 야!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지금 근데 확실히 없어져, 제가 원래 불면증이 심했는데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뭐야. 보니까 이게 불면증이 아니라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패턴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패턴을 바꾸려고 했더니 암막 커튼은 없앴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무조건 아침 되면 깨요. 해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반응해서 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낮잠을 자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낮잠을 안 자요. 그리고 운동을 좀 해요 운동을. 운동해요. 바디 디자인을 하잖아요. 바디 디자인을 하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진짜. 와 이게 운동이 난 진짜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게. 운동을 하면 그냥 밤에 진짜 잠이 그냥 꿀져 맛있게 자는 거예요. 몇 시간 주무세요? 저 하루 한 7시간? 오늘은 한 6시간 잤어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 이게 체력 회복이 좋으니까. 옛날에 아침에 일어나도 막 막 이랬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진짜. 지금 되게 피곤해 보여요. 오늘 체력은 오늘 체력은 길겠어요. 오빠 뭐가 있네 안에.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근데 원래 조참모임에서 이런 얘기 하나? 어떤 얘기를 보통 하나요? 원래 조참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제 친구가 비즈니스 쪽 일을 하니까. 젊은 비즈니스 CEO들끼리 모여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경제계 돌아가는 이야기. 서로 정보 교류하고. 예를 들면 창희씨 이번에 고등어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라던 걸 물어보면 그런 거에 대한 거 아니라고. 이번에. 아 그래요? 죄송한데 우리가 경제계 이야기. 물론 고등어나 이런 것도 수입하는 것도 경제 쪽이에요. 내가 순살고등어 얘기했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얘기가 시작됐냐면. 아니 그거 예를 들어도. 그 고등어 수입은 어떻게 됐어? 내가 순살고등어를 얘기했다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경제 쪽을 얘기하는. 경제는 최소한. 그래도 요즘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이렇게. 한월에 입에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노르웨이 쪽에서 수입했는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지금 달러값이나 이런 것이 좀 괜찮나? 그럼 무슨 소리야? 아무 관련 없어요, 형. 무슨 소리야. 금리와 노르웨이나 금리와. 이제는 그 조차한 모임의 어떤 그 취지에 맞는 우리 그 경제계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이제 우리들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조금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최소한 그런 연준의 이제 그 금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그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그 미국 신년물 국채를 좀 봅니다. 그게 지금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중요해요. 그게 높아질수록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웬일이야. 왜 이렇게 놀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놀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놀래. 아니 그러니까 저 이렇게 하면 사람 대부분 놀래거든요. 아 그래요. 왜요라고 물어보면. 왜요.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놀래. 우리 그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그 금리는 어디서 결정하는지 아시죠. 그건 제가 얘기하면 안 되죠. 그 큰일을 결정하는 거로 제가 얘기하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 나 카페인 줄 넣어요. 빈 속에 빈 속에 커피를 생커피를 생커피를 먹여. 저는 빈 속에 생커피를 집어넣고 유산소로 열을 올려요. 이건 뭘 띄워.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왜 띄워. 아니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갑자기 왜 띄우는 거야.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뮤비 틀다가 갑자기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왜 띄워. 나 생전 처음 보네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씨구나. 이게 이제 곧 조찬물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가 3.0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제 그 금리가 1% 이상이 차이가 나면 좀. 근데 진짜 증권 회사에 있는 거 같아. 아니 그럼 나 그 느낌이 증권 회사에 과장님 느낌이야. 투자 회사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지금은 주시고. 만약에 한다면은 어떤 식의 좀 투자가 필요한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파월이 좀 예상과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저는 이제 외국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탄식에 사서 다른 분들이 막 환호할 때 주식을 팔아라. 그렇죠. 죄송한데요. 이거 경제 팁이에요. 아니 아침에 조참모임 해가지고 야 와가지고 그냥 재밌게 한번 톡 하자는데. 나는 경제도 잘 모르는데 와가지고 파워를 왜 모르냐고 그러고.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조금 예 네 그 장래 어떤 뭔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죠. 그렇죠 회사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맞습니다. 주변의 얘기에 사실 그 현혹이 돼서 이게 좋다더라. 사실 그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 그것만큼 예. 낭패가 없거든요. 바로. 바로. 내가 얘기하잖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지효한테 하듯이 하셨네요. 미안합니다. 지효야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 괜찮아요. 약간 지금 그. 지효와 나은이인 것 같은데요. 약간 다소 저한테 좀 타이트하시네요. 지효와 나은이. 지효와 나은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티키타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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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경제가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뭔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 저희가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하지 뭐. 한은에서도 고민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이게 좀 살맛나는 세상이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희가 한은을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경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은 관계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갈 숙제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이게 풀어야 될 숙제고. 니 숙제나 잘 풀어. 니 숙제나 잘 풀어. 삶 만나는 세상이. 그야말로 으라차차 대한민국을 외쳐야 돼요. 지금 왜냐면. 아우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정리가 됐어요. 맞습니다. 예 한국은행 이렇게 또 홈페이지를 좀 띄워놓고. 자 그럼 다음 안건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얘기 좀 해 봐요. 혹시 모르니까 카페인 좀 더 좀 해주세요. 아 근데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뭐 어떤 거 그 요번에 노래가. 아 그 그 페이 바꾸 하신 그 랩. 정이라고 좀 해주시면. 그 정으로 한 랩이 노래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조셉이 힘겹게 비트와 싸우다가 지기 시작해요. 그 비트에 지기 시작하면서. 네네네네. 잽을 맞다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카운터펀치를. 입에 맞거든요. 이게 그대로 음원 나왔다는 게 제가 충격적이라.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마라탕이 시작해요. 균열이 생기네요. 마라탕 커플 세트 그 이후를 보세요. 그 요원 이별 한 날 먹어. 나롯데 커플 세트. 커플은 사라지고. 역시. 자 들으셨습니까? 알싸한 향기. 알싸한 향기. 알싸한 향기인데 이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알싸한 향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 정도면 다시 했어요. 조셉이 이게 음원이 나와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검수는 막 알싸한 향기가. 근데 남창희씨 것도 이제 들어보시면. 저는 그나마. 창희는 그래도 이게. 신교환. 나는 오히려 싱잉랩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적하는 분이 나밖에 없어. 저도. 지금 노관심이에요. 저도. 참 재밌는 게. 근데 이것 또한 뭐냐면은. 사실 저희는 해보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때보고 저것때보고. 그래서 곧 남창희씨의 솔로가. 후렴 살짝 한소리만 부를게요. 제목이 뭐죠? 제목이 나는 어떠니라는. 남창희의 솔로곡이 나옵니다. 나는 어떠니. 뭔가 친구를 사랑하는 어떤 한 남자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너에게 나는 어떠니. 이런 나로는 안 되니. 오래전부터. 난 항상 너였어. 이런 노래입니다. 일단은 멜론 탑백이는 못 들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느낌이 와요. 근데 만약에 이 노래를 다 부르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음악과 함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다 뺏기가 안 해. 아 이러면 형. 이러면 나 잠을 못 자요. 나 보면 지금 다시 온다고 해요. 아니 근데 내가. 아직 나오려면 20일이 넘게 남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잠을 어떻게 하려고. 나는 거짓말은 못 해.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어도. 이거 못 들어. 영상에 지금 다 찍어놨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잠깐 이따가 내놓으면. 근데 사실 나는 너도 욕심하게. 탑백을 생각했다는 거 자체가 욕심 아니야.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 조남규 씨가. 탑 500 몇 십이가.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왜. 욕심 자체가 이미. 아 그리고. 지금은 갑작스럽게 지금 뭐. 저기 음악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데. 한번 요거 제가 나오면. 잘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봐. 왜냐면은. 근데 얼굴에 뭐 좀 맞지 마. 왜 이렇게 맞아. 너야말로 얼굴에 뭐 맞지 마. 난 얼마 전에 맞았어. 여기 맞았네. 맞았어. 얼마 전에 맞았어.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얼굴 갖고는 얘기하지 마. 형도 솔직히 얼굴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형 얼굴로 왔어. 야 형 얼굴로 오신 거야. 엄청난 실력으로 온 거야. 아니 얼굴이 또 일주일 했지. 안경 벗은 얼굴로. 일주일 했어 안 했어. 했어 했어. 이거 안경 벗은 걸로 했지. 이거 안경 벗은 걸로 했지. 아직도 엉망진창이야. 아직도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얼마나 노력을 한 거야. 진짜. 아니 진짜. 형 형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외모에. 이 외모에. 결혼하고 싶은 연예인 1위를 올랐다는 거는. 이 외모에. 결혼하고 싶은 연예인 1위를 올랐다는 거는. 엄청난. 가까이서 보니까. 형 아래니가 진짜 완전 지그재그네. 나는 내가 최근에 얘기했잖아 나는 이렇게. 내가 먹다 남은 음식을 저는 헷갈리지 않아요. 도장이에요 도장. 그래서 바나나 먹다가도 내 건 찾아 먹어. 아무리 어느 개를 다른 사람이 씹어놔도 내가 먹은 예 딱 대보면 나와. 바나나를 그대로 취해야 되잖아 그럼 딱 이거 내 거구나 인증되었습니다 바로 나와요 인증되었습니다. 뭐 어디까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필러 얘기도 나왔고요. 이제 우리도 피부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해야 돼 관리해야 돼 관리해야 돼 왜냐면은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정도의 좀 기본적인 관리를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다이어트를 계속해요. 와 저는 뭐 이건 고마운 일이지만 운동을 하면 그대로 커지는 스타일이라서. 음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 얘기 하시네요 그렇게 운동을 했으면 그러면 와동석 씨처럼 더 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운동할 때 나 지금 아 근데 우리가 너무 얘기를 오래 하는데 괜찮아요. 몇 시까지 해요 오늘?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아 이거 뭐 화장실 다녀오고 하세요 괜히 또 방광연 같은 곳에. 아 근데 어차피 우리가 조회수 한 뭐 목표 오만이니까 너무 그렇게. 운동하는데 민소매를 너무 입으니까. 뭐 제가 뭐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럼 왜 자꾸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거를 왜 하는 거야. 아 근데 이제 좀 체크를 해야죠 운동이 잘 됐나. 근데 형도 이제 가끔 이제 나 안 볼 때 가끔 체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형도 죄송해요 얼굴 얼굴 뭐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얼굴 뭐야. 아니 조셉. 아니 두더지야 뭐야. 두더지. 야. 아니 형 이거 너무 두더지. 아니 두더지라니. 한 번만 한번 해보세요 와. 아니 두더지. 내가 내가 좀 입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냥. 해도 이렇게 했길래. 아니 이건 두더지만. 이렇게 해서 해. 형은 약간 음악 들으시면서 하는데. 네 음악 해요 음악. 형도 약간. 이렇게 좀. 광수가 약간 힘들 때 그렇게. 광수는 거의 뭐. 영웅 영웅까지. 그렇게 괴로우면서. 이렇게 해서. 원래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무거우도 한. 근데 광수는. 한 번만. 뭐 하는 거야. 진짜야. 어 잠깐만. 진짜야. 이렇게 들어. 아 이제 가야죠. 뭐 우리가 두 시간쯤 했으니까. 혹시 오늘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요. 일단은 집에 돌아가서. 클렌징을 좀 하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좀 자르기로 했어요. 몇 번에 지분해가지고 머리를 좀 자르고.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결혼식 사회가. 첫 사회 봤을 때 기억나요. 결혼식. 아 저 기억나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진짜 형님처럼 그때도.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아니 좀. 아니 아닙니다. 십분만. 십분만. 십분만 얘기할게요. 너무 힘들면 카메라 놓고 가요. 아예 재미없어. 진짜 남찬이 씨랑 저랑은. 만약에 전화가 오면 저는 먼저 얘기를 해요. 내가 사회 보는 건 좋은데. 나는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거는 크게 없으니까. 만약에 재미난 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나는. 누군가가 조금 불편한 결혼식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저도 뭐 또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어우 이게 뭐 아침에 쉼없이 달렸네요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단 5분에 단 1분에 휴식도 없이 2시간 15분째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냥 4시간 더 다 쉬도 가능해요 근데 사실 이거 그냥 진짜 가능하네요 틀잖아요 우리 오후 6시까지도 그냥 틀어요 밥 시켜 먹으면서 아니 진짜 놀랍죠 자식 형 에너지 백이라고 쳤을 때 지금 몇 정도 소비하셨어요 얼마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실제 뭐 녹화가 아니면 여기 이제 뭐 석진이 형 형 지금 애들이랑 있는데 형 요즘 형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좀 이런 거에 담대해 줘야 돼 그럼요 그럼요 요즘에 너무 사실은 엠지 엠지에 빠져있다 보니까 뭐 자꾸 엠지에만 맞추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 아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유진 선생님들이 이렇게 리세라핑하고 아이고 하고 발맞춰 가려고 그거 3개는 쭉 봐야 돼 나는 지금 저게 오랜만에 저세호야 세핑 한 번 보여줘 아니 오랜만에 세핑 한 번 해줘 아니 오랜만에 세핑 한 번 해줘 아니 오랜만에 세핑 한 번 해줘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춤이 아니 이렇게 하면 돼 너 시계랑 보여줘 너 시계랑 옷이랑 보여주면 돼 잘하게 잘하게 그렇지 몸도 보여주고 자 넥타이 쭉쭉 자 자 벨트도 세 거 샀다 세핑이다 그렇지 넥타이도 샤넬에서 샀다 세핑 왜 주입식으로 해 아니 왜 세핑 기가 막히다 아니 진짜 진짜 기가 막히다 세핑 내 거 다 보여준 거 아니야 오늘 형 여기 나온다고 샤넬에서 넥타이 사고 나는 샀다 세핑 완전 세핑 샤넬에서 루이비통에서 샀다 내 톤이 무시하지 왜 무시해 아니 뭘 무시를 해 설명드린 거야 뭐 나는 샀다 뭐 약간 무시해 맞잖아 아 좋다 이거 사시는 데 벌써 돈 못 했어 아유 힙하다 힙하다 아우 괜찮은데 얘는 뭐 이렇게? 나는 샀다 왜 그렇게 해 아우 샀잖아 야 그러면 핫보에 한번 갈래? 핫보에 한 번 가자 이게 있어요 핫보에 아 그러자 이게 있던데 이렇게 치던데. 이거 있어 맞아 그런 게 있어. 막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던데 진짜 이거 뭐 했어 이거 뭐 폐 돌리는 거예요 아니 폐 돌리는 거야. 야 지금 열시 반이다 야 이러다 점심 먹겠어 조차한 게 아니라.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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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자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조찬인데 지금 거의 중식을 지금. 너무 피곤하다. 인사도 없고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 공복에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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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잔 던졌어요. 거의 지금 위가. 거의 커피숍이야. 저도 지금 아침에. 아침에 이렇게. 야. 생속에다 커피 때려놓은 적 없거든요. 저는 뭐 다음날 많이 때려놨네요. 진짜. 카페인이. 자 그러나 뭐 저희들 지쳐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시간만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몰랐네. 아이 뭐야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준비. 아니 뭐 이런 걸 또 했어요. 야 석진이 형 이런 거 없었는데. 아 진짜. 뭐래요 이거. 아 이거 와인인 것 같은데. 와인이에요. 아 우리 와인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와인 좋아해요 둘이. 그러면. 아 오픈. 오픈 중에서 좀 저희가 또. 볼게요. 또 좋아하는 품종이 있어서. 가서 봐. 가서 봐. 가서 봐. 끊지마. 여기가 뭐 언박싱을 해. 이거 샛빙 아니야? 어 샴페인이다. 완전 샛빙이야. 너 그거 해. 아 파이퍼 에이직.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마릴린 몸러가. 항상 자기 전에는. 모멘 샤넬 너버 파이브와. 이 샴페인을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샴페인의 최고급 버전은. 레어라는 제품이 있고요. 아 이게 이게. 저 이탈리아와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이탈리아와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갑시다 창희씨. 가서 축배를 듭시다. 형 또 뭐. 고맙습니다. 중식도 촬영하세요. 아니 가요. 우리는 원데이 원 콘텐츠. 원데이 원 콘텐츠. 원데이 원 콘텐츠. 어우 그래도 기분 좋다. 가자. 잘 먹고 갑니다. 마이크 마이크 놓고 가시고. 네. 가져가지 마세요. 근데 이거 좋아 보이네. 네네. 더해서 볼까요? 네. 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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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